더 봐라 이제. 내가 너무 과하다 하지 않았냐? 아이씨. 그까스 술 몇 잔에 이러십니까? 됐다 이제. 내려놔라.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어. 아이고. 아이고. 안 되겠네. 위하자. 도세 도세 젊어서 도세. 절시고. 일 가지면 못 누나지. 절시고. 아프는 시비로기요. 달도 차 하면 기운 나지. 절시고 절시고 차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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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어른. 저는요. 이 종복이는.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. 아이고. 오래도 아니꼬. 할머니 제자상에 올려드리세요. 좋아하셨잖아요. 범범이 고마워요. 김사장. 고마운 건 저죠. 사장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저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어요. 에이. 뭐 공으로 도왔나. 근데 기분 좋은 일 있나봐. 김사장. 오늘 작지만 직원들한테 보너스 지급했거든요. 이런 날은 정말 기분 좋아요. 딴 사장들은 월급날 돌아오는 게 원수 같다고들 하던데. 김사장은 이상해. 저도 그럴 때 있었죠. 자금사장 안 좋을 땐 월급날이 바짝바짝 다가오면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언니가 호박씨 영선이 나중에 복 받을 거라고 했어요. 자일시고 자일시고 차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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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와자 좋구나. 차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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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상나무 형이 저 모습 보면 배 아프셨겠다. 차차차. 내가 힘들어. 자일어놈 솔직히 말씀하세요. 제가 더 좋아요? 아니면 우리 박 검사 형님이 더 좋아요? 이놈이 짜장면 한 그릇 한 명여서 같은 소리는? 마 그거야 니가 더. 더 뭐요? 몰라 이놈아. 아니 그냥 솔직하게. 만만하게 좋기는 제가 더 좋으시죠? 그럼 너 이놈아. 니네 부친이 더 좋으냐? 내가 더 좋으냐? 아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장인어린이 더 좋지요 내 입에 침이 나가는 아이들아 아빠 깨끗이 닦아주셨죠? 네 엄마 아이고 예쁘네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드셨대요 아버지? 빨리 들어가 아이 자기야 아이 그만 자세여 종복에 잘 사니까 좋으시죠? 저기 아니 저게 잘 사는 거냐? 청가사리 안 한 주제에 속도 없지